자, 찍고 자, 블라 지금 파워 파워이고, 베이징이 상당히 높아야 찍고, 찍고 자, 슈프라겔 자, 루코토가 게이지가 많아가지고 자, 루코토가 게이지가 많아가지고 자, 루코토가 조금은 사이지만 게이지가 없죠 루코토 꼬고 싶다는 게 많이 없어야죠 게이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루코토는 한번 더 하고 정말 아쉽네요 어? 어? 루코토가 파움을 이용할 의미는 없지 않을까요? 게이지 초기였나 보네 게이지 초기였나 보네 자, 루코토가 가게 자, 루코토가 이리로도 찍고 대기우야 무대라니까 자 엔탈을 떠나면 어떻게든 이걸로 해야하는데 그래서 쓰기 시작하겠죠 이제 도토바 이깨 넘었어요 지금 아 안돼요 울렸고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였어요 이러면 안되는데 어? 어 죽였다 자 이렇게 면상나도까지 뛰어가죠 게임에서 자 빠바밤 자 승대기 대신해서 과연 다음 게임 가져갈까 누르지 누가 될거지 1개 찍고 자 1 2 5 찍고 자 상황은 지금 지금 아 멘탈을 오비한거 같으면서도 지금 이상해 워낙 워낙 그 점시에 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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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뜨니까요 자 난림만 강하는거에요 이건 멘탈 있잖아요 자 자 아 이래서 쇼도 필 없어요 아 이래서 이래서 아 이래서 아 먼저 한게임 가져갔는데 에리온 자 에리온이 먼저 한게임 가져왔죠 5판 3선에서 자 순서를 옮겨드리고 자 캐릭터 서포트 어 바뀌죠 바꿨어요 엔조 서포트는 약간 좀 불러였다는거겠죠 아 맞네요 서포트 아 맞구나 바꿨네요 서포트 아 저거요 창이 지금 엔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타게트 오 그 tain 아 아 아 아 으 으 네 네 아 으 et 아 눌렸죠? 들어온 거 한번 더 꽝 자 빨피는 만들지만 게이지는 없다는 거 확실히 전반은 없네요 여기 계집없다는거? 안타로는 좀 적벌하게 버티는 상황이 필요하겠죠? 아아 지금 여기서? 어차피 주머니 여기서 또 하나 찾는건 없겠죠? 주장카드? 호라이븐? 한 번 더 쐈는데? 버트 모습을 하죠? 버트에 사용하면 편안해지는 어려움 때문에? 터치 대선? 자, 자 아아 여기서 비장해 아 이분도 왜 비장카드요? 변속해요? 아 여기서 버트 버트에 왔는데 좀 주의했네요 전략이 1대1 자막 모야시 16엘 타임세이르가 자아 아 라지구나 숨색이 넘겨야지 자 1대1 상황에서 자 랜타르쐐 1대1 1불로 6불로 타임세일이 끝났어! 자, 아 라지구나. 순세로 옮겨야지. 자, 1대1 상황에서. 자, 렌탈을 돼. 1대1. 오빠는 순세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젖어서 한 번 더 남아있어요. 자, 안쪽에 승리하게 될 건지는 봐야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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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일렘 자 여기저씨 카드 카드 이미였죠 일단 자 과연 코테만 올라갈 수 있을것인가 아 이러면 죽을것 같죠 아 원장갑이 끌고 가네요 어 이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더 위로 지금 지금 아 지금 최악이에요 지금 좋은 상황이네 아까 벨트하고 있는 거의 거의 이런 벨트는 거의 많이 버텨어있는 상황에서 스며르크 까리고 자 자 자 됐죠 아 여기서 로그 자 자 기장형으로도 켰고 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는데 보여요 서로 자 합방 자 찍고 차는거에요 이게 벌써 왔어요 이 펜트를 렌탈한테서 아 여기서 갱치형으로써 쓴것 같죠 그래서 이 펜트를 한다면 만약에 이어프로 밑으로 찍고 그 뭐 피사기 이어피사기 이어피사기 이러면 오심 5시간을 가볼게요 한번하면은 조회카쓰이 매카 ost pop 아 이건 아쉽네요 뭔가 이 대는게 잘ios있네 여기저기 수시는데 아 지금 아 펜트 펜트 어 와 이런 게임 참 뇌내리드님한테 멘탈에 나갈 것 같은 게임인데 자! 스파트를 집대로 가네요 오해 지는 분은 이제 중차량림을 하게 되죠 어 수정을 해야죠 코어 수정을 했네 에로림이 1위를 앞선 가운데 에로림이 한 번만 더 하면은 그래드 파이널을 나가게 되고요 잊고 짚고 점심 엄청 짜놓을 거예요 아 보수가 있죠 점심을 다루겠다는 얘기지만 그 아이비에서 나올 수 있는 디미지는 1개가 있고 있네 음 사실 3사람은 좋다고는 상관없는데 결과가픈에 일단 세븐을 가졌는데도 중요긴 하죠 아 일단 마우스 없는거는 지금 상황으로 지금 에타로가 많이 불리하다는거에요 이 현자를 근처 접근해서 3번은 때려야 2번은 때려야 2타같은데? 끝났네? 어? 찍고 전만 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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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근데 픽값을 써가지고 아 키노가 역시 이렇게 하면서 매치포인트 가져가면 웰론 여기서 웰론 라운드만 가져가면은 이제 추진결승 더 올라가야 되요 추진결승 올라가는게 스토리에서 아무래도 유리하죠 쇼터 먼저 1스타만 따지니까 파웰루 같은게 2스타만 따지지만 증 오 그대 자연 정동 det 자 데미지가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순간 3번만 두모 어쩌지 맞추면 아 그렇던데 여기서 비정우시자 됐죠? 렌털가 좀 불어예요 자 자 어? 좋았어요 지금? 어? 런? 그러면 물러왔는데 물러왔는데 그러면 아 됐 됐다 질 수 없으니까 렌털이 있잖아 어? 자 권총을 마무리 자 이게 여러가지로서 렌털가 렌털가 있어서 자 이건 다음주에 가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렌털을 렌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넷 reveal 2차는 렌털 두세 이차 그니까 무침텔 2차는 이차이라 지금 좋은 역할을 알겠어요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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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털을 넣은거에 맞으면 계속 맞으면 그냥 나가죠? 버스트를 안 물었어 신규 때가 안 된거죠? 자, 어? 왔어요? 꽝 됐고 버스트를 안 물었어 신규 때가 안 된거죠? 자 오? 왔어요? 꽝 됐고 이제 환불하실까? 자 아, 여기서 비장의 카드 아, 비장의 카드 참 퍼플이네요 자, 이렇게 엘로님이 최종결승 위너스로 이걸로 하게 되고 위너스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워너스2님이랑 이제 기상님이랑 해야죠 아, 진샤이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위너스로 포기하실까? British 자, 패자적이 패자적입니다 하아 승자적은 패자죠? 자, 막 수정할게여 파이자도 결성 하아 파이트 파이트빙 파이트빙 로마스 도통할게여 패자적이었어 히트 여기가 초반뉴을 했는데 아깝죠? 안다여쥬 그냥 카드 입고 올리고 요새 잘 라운드2 파이팅 1 때 횟불로 2 때 횟불로 주사이비를 차이로 아 진산 쪽에 보면 이상적 의미님이 멘탈이 좀 나가는게 보여요 죽었죠? 자 1대가 먼저 가져가는 진산일락님 이상적 의미님이 지금 멘탈이 좀 나가는게 보이는데 아 아이씨 아까 좀 컸던거죠 살짝 멘탈이 나가신게 보이는데 엽 넘기고 자 이것도 3판 이상이기 때문에 아니 우판 3선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진산일락이 가려도 끝나는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음 저 글쎄요 허 저 링컬은 일단 S는 두개나는데 A 하나랑 나머리나 A 두개에서 준다는거 맞지 맞냐 네 네 아 네 네 네 네 아 네 자 그만해요 그냥 광고북광고두셔가지고 자... 뭐하는건데 아.. 내략판기전기 승리가 들어왔는데 이니찌가 이러면 또 타이비가 맞으면 이니찌가 이러면 죽어요 안좋아요 죽는거에요 연타받고 싶죠 아... 이런식으로 계속하면은 멘탈이 끊일텐데요 멘탈이 이니찌가 이러면 이제 세계를 맞춰라고 그렇죠? 그리고 주샤미완이 진짜 승리가 가장 느낌이죠? ? 뭐 승리가 오서 타이비인 경우는 약간 멘탈이 흔들듯이 없어서 좀 중요한 상황이죠 탈락의 라운드 같은 경우는 결국 1위를 이기다 보니까 좀 저기 멘탈이 좀 더 멘탈 멘탈에서는 좀 이러는 것도 있는데 자 그래도 레토리아 이번 라운드로 돌아가야지 이번 라운드로 돌아가야지 이번 라운드에서 컴퓨터를 연속한다는거 다크가 엄청 힘들게 자 멘탈 지금 멘탈가 여기서 죽진 않고 딸피된다면 이 히퍼를 배정받고 이 히퍼를 배정받고 여기서 우회로 쫓고 자 여기서 와주면 죽죠 멘탈에서는 아쉽네요 콤보가 또 저기서 뭔가 딸넛으로 가거나 아니면 BC에서 길이 두개로 석경을 할 수 없었던걸까요? 음 뭐 어떻게 놀고 있구나 또 뭔가 아쉽네요 20포라서 20포부정받아주고 딘지가 많이 아플었을텐데 지금 채원님은 지금 2대0으로 이기고 있구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채원님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유기했긴 한데 뭐 게임이네 끝까지 가봐야될까 결국은 20포로 안될까 다가 자 이 지금 도착했 Sec. 어? 여기서? 마왕? 망한 것이네요? 처음 나왔죠? 네 레범만 쓴다고 하면 빛나는데? 레범만 쓴다고 하면 뭐 망한다고 하죠? 그러던가? 좀 재밌게 하는게 보이잉이 있기도 하고 자 3번 했고 네 레범만 되겠다 그리고 한번만 봐서 피하네요 끌고 자 끝뜨고 네 번째 이거 포켓패드 누르세요? 망해도 끝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 궁금하네 끝났는데 체력은 비슷한데 게이지만 해서 나쁘면 해서 빛나는데? 망한 뜬다고 하죠? 안 뜨네요? 망한 안 뜯잖아! 레벨을 망한 뜯는 사람 누구야? 망한 뜨는구만 망한 페이스 했어요? 죽었죠? 자 망한 뜨지 않아요? 자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물을 안 뜯은 상황이죠? 잘 안되고 있습니다. 1.2.9.0.0.4.1 3.5.0.5.0.5.0.5.1 멘탈퓨터는 피가 너무 없어요 아 근대 없어요 네 네 길이 없어 어어? 아 이러면 봤었죠? 자, 연쯽고 하고 지금 일단 보장이 20%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큰 순간이 나올거에요 거의 없어 이제 네, 지금 이렇게 나도 그런거 좀 죽일 수 있겠죠? 죽이고 하고 나면 지금 30%에다가 저쪽은 기 두개가 있고 지금 이제 비상할 수 있는 아무래도 콤보형이 오다보니까 좀 콤보형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지금 렌탈을 할 때는 엄청 빌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계획자가 좀 거의 없고 연결고 지금 매치포인트 때문에 지금 렌탈을 했지만 콕 가는거에요 자 두개만 충분히 인산될 일단 다먹기 렌탈이 충분히 렌탈을 이길까? 양성 찍어야다는거 하지만 그 계획자가 그 계획자가 거의 제대로 하는건 그 계획자의 기술은 상당히 너무 화분해지는건가요? 자 자 자 2타 타임 다 Imagine writer Amerika copy 3타 타임 그 그 다 하 대신 많아요? 대신 많으니까 한 대만이 돼요 한 대만이 돼요 그러니까 내 사람 맞으면 안 돼요 중단.. 중단.. 저기.. 중단.. 에헥? 잡기 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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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수 있죠? 와 2대1 와 힘든 상황에서 한 게임 먼저 가져갔어요 그래도 아직 유리에 의한가는 시사장님이란건 변하지 않죠? 그리고 조금이나마 반격의 포석을 했죠? 반격의 시작인가요? 이제? 랭맨 잘 안되죠? 지금 채팅창에서 랭맨 팸아웃 이대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버튼으로 랭맨 잘 안됩니다 이렇게 찍고 랭탈을 파임 자 이렇게 이제 올렸죠? 자 이 파임이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랭탈으로 분위기가 좋아요 랭탈으로 찍고 잡 오 오 이거요? 하이 죽었죠? 오 오 랭탈이 좋네 좋은데 좋은 분위기가 라운드 2 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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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오 찢고 탈 탈 탈 탈 찢고 아 실수 직장에 구 탈 탈 탈 두 번 둘 둘 3번 자 렌태로가 분위기가 좋아요 하지만 비즈가 비즈가 3개월까지니까 그리고 비즈는 것 성공가 되겠죠 이제 자 이제 분위기 좋아요 렌태로 어 죽여져 그러면 오 분위기 좋은데요? 2대2까지 갔어요 갑자기 어 이거면은 전혀 유기한거 없어졌죠? 진태란님한테는 지금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거죠? 불닛한 느낌인데? 단도 자 이제 틀어서 마지막 게임 마지막 승리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입니다 아 여기서 암흑방을 이 성을 죽였는데 진단이 흑방을 이기네요 진짜 아 자 비즈 타고 자 계획을 쓰겠죠? 자 이제 블러스트 타임이에요 예 블러스트를 아 아 네 아 아 아니요 블러스트 타임이에요 이거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어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네 아 여기서 흘러가기 때문에 하고 28도 불행기 때문에 아프게 들어가죠 자 파이팅 아 여기서 비장에서 였죠 아깝도 렉사로 비장에서 미사살을 좀 맞는거 봐서는 참 안타깝네요 잘하도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마지막 게임 거의 마지막 게임인데 고급 고급 이 자체가 모모사의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글렁의 의미도 보이기도 하구요 자 자 멘탈으로 이번엔 진행 끝인데 멘탈으로 아깝도 렉사로 아깝도 렉사로 옆에 하나 켜요 바울이까지 와갖고 자 자 자 짚고 자 짚고 아 이거 여기 안맞으면 안되는데요 좋은게 아닌데 벌써야 좀 찾긴 했지만 버트 쓰기 때문에 아 이거 참고 버스트를 이 타이밍에서 써야되는데 아 아까 버스트보다는 조금만 참지 아 여기서 조개짜리 들어가서는 끝났을까요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음 어떻게든 진천형님 올라갔습니다 자 자 대한대역의 기준을 수고하셨구요 이제 진천형님이랑 이제 최종 교수님 있죠 음 막아주셨네요 강태하고 싶었는데 어 컥컥컥 강태의 기운 자 진천형님은 루저스 브라켓에서 놀라기 때문에 LH5가 있구요 LH5를 붙게 되고 그리고 일단 두번 이겨야 되시는 거 알아두시구요 삼선은 두번 이겨야죠 방찬도 꼭 있다고 하시네요 루니님 같은 경우엔 방찬도 꼭 있다고 하시네요 루니님 같은 경우엔 루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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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거기도 있죠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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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분 풍 그냥 원래 루저스와 센스에 일러한 센스는 센스는 2번 이겨야지만 일러는 1번 이겨야죠 센스는 센스는 한번 먼저 이긴 적은 루저스에서 센스는 한 1세트 정도 가져가는 경우는 기절차기 때문에 그 무섭을 못하죠 아 여기서요? 비정의 수 자 멤버는 기장의 수요가 좀 크네요 하지만 여기 지금 먼저 루키 나가보죠 최종 결승 첫 만도에 먼저 가져갑니다 자 자 reserves 즈 adequ 치시시시시 네네 Sarah 그래서 지금 에 hab여 그러터 더 찍고 자 요거 쉬러죠? 쉬러요? 자 우열이 정상은 이제 줄 수 없죠? 줄 수 없기 때문에 자 뭐? 에로디님 입고 왔죠? 등기는? 아 이제 에로디님이 유지되죠? 이런 말 자 3라운드 블랙스까지 입고 데이지 풀에다가 뭐지? 저 저 지금 죽어들이든가? 비장카드 여기까지이든가? 저의 계산 아 이제 비장카드? 라고도 하는데 비장카드가 지금 비장카드까지 피가 해서 딸기까지 내려가지구 그 위받던 상황은 지금 오고서 없긴 했어요 아이차 벌써 했죠? 줄 수 없으니까 자 아 이제 비장소 자 자 비장소의 파워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자 저거 죽을 수도 있어 이제 아시나요? 오오 시시 시시 아 이건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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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는 이렇게 나가 멘탈 나가죠 자 멘탈 나갑니다 이러면 여기 때로가 먼저 없으면 엘론님 자 멘탈 나갑니다 멘탈 나갑니다 멘탈 나갑니다 멘탈 나갑니다 우리 앤덤으로 하겠죠 참게임 파워풀어요 훅가는 거예요 부딪히게 밀리면 훅가는 게임이에요 자 찍고 찍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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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고 죽고 죽죠? 신나죠? 자... 신경돼서 8개월간 신나기 힘드네요 자 아팠어요? 1개월은 아니었네요 파워 사업이 올 수 있죠? 자 둘 다 파워 파워 만땅 파워가 만땅이네요 그럼 이케나가 2개월 라운드 전화하고 아... 분위기로 보면 2개월 2개월 찾고 자 이제 아까 게이지랑에서는 분명히 이케나가 이랬지만 아니 이케나... 아니 그러니까 에어로닝 이런것도 있고 에어로닝 이런것도 있고 아 어렵나요? 자... 게이지랑 100% 찰테니까 그것 때문에 퇴근을 떠나는 고향인가요? 피 뺏는... 식으로 가겠죠? 자... 동그랭... 어 자세히가 휴대전 강의 때문에 이거 필요합니다 자... 게이지랑 픽트라이기 때문에 한번 휴대전 시켜주고 쪼꼬 한번 넣어 여기서 도파가 차기 때문에 게이지랑 또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피 3000 남았지만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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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가 없는게 또 아쉽네요 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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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맞고... 아... 여기서 저기서 누리수였죠?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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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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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예보셨요? 레그 없었다고? 자아 조식 쭈켜쭈켜 쭈켜쭈켜 쭈가 쭈켜 쭈켜 쭈쳐 켜 oderiec지만 맞으면서 이~~ 맞죠? Urs 능ang 구이 jakieśؤ 치가 치는 거 CG 가요 아이유 하해주 Lu 비장해수. 또 비장해수. 주셨다. 또 다른 비장해수 있었어요. 이건 비장해수가 없죠? 이제만 이번에는 지방을 한 채우고 채워줄 테고 찍고 계획이 낫겠네요. 자, 이제 이틀라도 하단을 얻으면 거의 두 개의 위험도 커요. 아, 이러면 계속 쳐야 되죠? 아, 이러면 계속 쳐야 되죠? 아, 이건 안전건데? 위험 올려도? 아, 이거 씨를 안전하게? 진짜? 자, 비정상으로는 일단 브라이프가 있는 엘로증을 위한 것을 애링했을 것 같고 있지만 계획에 다섯 개가 미친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냥 엘로증을 그냥 엘로증을 두 번 쓱골 쓱골 다시 한 번 막혔죠? 아, 이러면 비장해수. 피, 피로는 거의 맞춤마카요. 아,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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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드라우즈는 이제 하나요. 하늘한 얘기에요. 진참님에게 버스 썼다는 거 아, 지금 버스 무새요. 버스 무새 올라왔을 거니 기회는. 근데 이... 이기면 있겠어요? 하금만 비장해수고요? 또 벗어요. 아, 놀라운 나이러면? 꽝! 아, 또 심 않고 죽었라. 또 심 않고 죽었라. 게임 접근하네요. 1-1 게임 접근하네요. 화끈하죠? 아 순서 연기하죠? 간발빼했네 자, 루어 님이 이제 게임한 거자면 우승이에요 참고로 어... 이거 바나나 이런 거이고 대회한 거 여러 번 해서 요새는 두 번인가도 우승한 결과가 있는 아, 루어 님 이번엔 바나나 우유를 가져올 것인가? 사실 이 대회 우승 선분이 바나나 우위에요 자, 뒤부턴은? 일단... 아마추어 약간 주의라고 할까? 아무래도 뭐... 혼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혼 바나나 우유를 솔직히 일단 바나나 우위인 거 편하지 않겠나 봐? 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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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오는 줄 것인 거지? 정말들한테? 암흑! 찍고 아 아 또 찍었죠? 어으... 자, 저 누구도 있겠는데, 아, 리플레이션 카드를, 예, 이 기초에만 볼 수 있겠고. 자, 자, 카드펜트로, 일단, 이겼어요. 자, 저 덧지라면서, 저, 저, 눈에 띄죠. 찍고, 손 찍고, 찍고, 자, 찍고, 타고. 이 기초에만 왔는데, 하하의가 donc lugaroba를 먹인 다음에, 페이스동스에만 해가지고, 다 벗기는, 그 전부에서 유리한데, 인력 혐은, 그렇지. 자, 2대2, 분위기 좋아요, 지성아님? 분위기 좋아요. 과연 리셋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성아님? 자아.. 아 넘겨야지? 허허허허 넘기는 깜빡하네 자아 지금 예상가다 3시간씩 파악던지 하고 있네요 지금 자여야야 과연 이게 마지막 게임이 될 건지 아니면 미스에서 돼서 새로운 2판 3선의 시작이 됐던지 자 중요하죠? 중요한 게임은 아주 중요한 게임이에요 자 아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겨야죠 이건? 어떻게 되는 이겨야 될 게임? 이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여기서 지면 이거 멘탈적으로 보면은 성적을 보면 중요해요 갑자기 이기 때문에 뭐야? 어.. 한국.. 한국에서 일어난 한국에서 특삼 열리는 직전 문구 대회 흐흐흐흐흐 흐흐흐 약간 얼라이터 얘긴 하지만 웰새 자 처음 선자다 이게 와자 국가 붙고 자아 이리이고 다이비에서 우리가 해야 돼 미스 택장 Alexandra 자아 gbc산트 한 다음에 뭔가 넣을 게 없다는 게 참 아시는 거 같아요 여기 자에 게으 meng52 쓰는거 어 자 하고 깜 먹고 아 여기서 근데 가불이에요 이상의 수가 참 무선기 그거죠 가불 성능이 거의 거의 다 붙어있기 때문에 어어어 또 빠르기 때문에 상황이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 사람이 죽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자 자 위험해요 리스크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면 자 끊고 아 어 이거 아 아 아 지금 멘탈이 나오고 있어요 야 너메타 뭐가 들어가는가 멘탈이 영아들아 자리 버리면서 ECG 여기 이렇게 정상할 수 있 지금 위력해와 이번에는 유량은 기우지밖에 없는데 교수 두개 끝 아 아 여기가 붙어가지고 쪘다 아 죽었네요 자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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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엘피쉬는 사라집니다 자 영영 리셋 에요 리셋 일할팀 있죠 자 엘 사라집니다 자 엘 사라집니다 넘기고 엘 엘리니 짱 에요 엘리니 메탈 나갈챌냐 어 내 mental 이런 느낌 자 지금 엘리니 엘리니 멘탈에게 지금 나고 있어요 자 자 리셋을 버려가지고 허허허허 지셜리 많이 유리하지 이러면 멘트상으로는 뭐지 뭐지 끙이라고 하면서 이게 상반이 좋아요 1, B, C, R, C 말했고 어어 좋아요 좋아요 그냥 같이 불렀게 준비 되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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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다 다 썰고 tor 흠 흠 흠 흠 흠 흠 홀 홀 소 올리고 찍고 자 나이게 됐어요 빵 찍고 찍고 나자 찍고 화만하고 네이번 못죽이죠 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기가 3개니까 1회에 제일 안전하게 머무리 3회기니까 뭐 비싸네요 어차피 2개니까 그리고 3개니까 둘 다 2개 맞긴 하지만 그거는 계속 상관없고 자 시나에 1비 1비 잡았죠 아 1비 또 cc 택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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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되겠지요 시 찍고 끌고 콤보를 한 번만 더 맞으면 이게 피가 빨갱이 될까 비가 그리고 게이지 이거 또 맞을수록 2차 1비 2차 3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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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4차 1번 하고, 1번 하고, 1번 하고, 1호, 꽝. 자, 이제 피가 없죠? 아, 이거 왜 이해니? 자, 먼저 1개웜 가져가는 건 일로. 자, 먼저 1대0이죠? 총을 리셋된 상황입니다. 끔기고. 자, 똑같은, 이럴겁니다. 자, 리셋까지는 시킨상에서 유키나가건 지면은, 아, 멘탈 나가죠. 잠 못자요. 아, 이불팡팡? 이불팡팡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면. 여기서 진쪽은 어떻게든 이불팡팡 하는게 되어있어요? 신경하죠? 예상질라죠? 끌리고. 자, BC, BC로 해서. 자, BC, BC보다는 사실 버스로 해가지고, 길을 채우는게 높지 않나 싶긴하지만. 그쵸? 오히려. 오히려, 사실. 음, 글쎄. 제 느낌상은 약간 배불 느낌이에요, 지금. 길을 잡고 있는게. 자, 이렇게 하겠죠? 길을 물려다니깐. 자, 여기서. 우키나가 이게. 우키나가 이게. 위로. 다음에 게이지 없으면, 4개 찐떨인단건데. 우선 4개가 근데 맞나요? 자, 이게. 콤보보바. 예. 콤보보바. 콤보바. 한 배만 때리면. 그냥 레일은 비힐 수 있고. 하지만. 죽죠? 자, 우키나가. 하여. 다음 게임까지 가져가. 밴드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자. 우. 죽고. 딱 죽고. 또 죽고. 자, 길이 있으면 써줘야죠. 브레스트까지 들어가야죠.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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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슬슬. 아. 슬슬. 이거 쓰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미스. 미스 치면 있는데. 아. 진짜. 좀. 슬슬. 슬슬. 아. 슬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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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차 나갔다 할거에요 여기서 여기 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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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지금 2차가 왜 이래요? 많이 이래요 지금? 아 막았어요? 없어져서 이제 없는 상황이로 자 자 틀렸다 어 어 올라오기로 하다가 이거 죽고 힘드시나요? 세트 이거는 아우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건 1도 1이에요 지금 됩니다 CC 하다가 겸타 나갔던 겸타 나간 그냥 훅 가는거에요 CC 하다가 다가올까 아 이게 내 삶 내 삶 내 삶 내 삶 내 삶 내 삶 내 삶 내 삶 이게 한가만인데 여기서 이제 에론 님 올라가죠? 야 에론 님이 게임을 가져가서 이제 0 아 이제 한번 게임터만 더 가져가면 에론 님 우승이에요 우승이 얼마 안남았어요 자 잠깐 멘탈 좀 트시고 싶은다고 하시네요 상관없습니다 과연 이게 마지막 게임이 될 것인지 전 진짜 님이 리셋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과연 마지막 게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자 물 한잔 마시고 오셨습니다 캐릭터는 없겠죠 자 서포트 꼭 데려가겠죠 과연 마지막 게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2대1로 끌어올려서 유키나한테 뭔가 좋은 성능이 갈거지 봐야 알죠 아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우린 어둠 씨만이 보여요 아 아 이번엔 비하인드 자 이제 버스를 하겠죠 자 게이지왕 문자로 켜고 켜 겠어요 아 게이지왕 내야 하셨어요 눈이 좋아요? 눈이 좋아요? 좀 게이지왕 게임 중이네요? 자 이제 마이피가 되면서 스페셜 선택을 듣게 스페셜 선택인데 다이브를 쉽고 다른것 없다 자 한게임에 들어가는 육회나 자 괜찮네 눈이 좋아요 눈이 좋은 눈이 좋아요 뜯고 다이브를 자 히어보는 이런 에러빈을 넣었잖아요? 데이트 낙지단 기능을 넣었답니다 그냥 히어로 이렇게 넣었답니다 이만큼은 AWC의 의료를 한 다음에 넣는거고 아까 히어보는 저 시각에서 일어났다는 느낌이죠? 자 이게 가능한건 저 미듬의 점시 모기 점시가 이만큼은 4위를 맞고 죽었고 게이지는 3,4이기 때문에 한파에다가 게이지 하나 더차기 때문에 벌써 오케이 히어보는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그냥 미래를 주는거에요 미래를 주는거에요 과연 여기한테 마지막 게임 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 이거 만약 그 만약 지금 이 코트가 이기면 여기가 엘리닝 우승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첫 대회 어 바쁨이 언제 오실지 아 자 끊고 기무수를 밑으로 가나요 가죠 짠 빨피 아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하겠죠 아 그냥 아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한 대가 좀 들이켰네 신나는 잠 못 자요 잠 못 자는데 아 아 아 끝났다 자 이렇게 로님 우승이 됐습니다 와 잠 못 자전이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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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